원주시가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할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원주의 지역적인 특성과 기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시민들의 기후 적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적응 대책에는 물관리, 산림상태계, 재난재해, 농축산, 건강, 적응기반 등 6개 부문별 추진 전략과 세부 이행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원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